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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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고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과 눈물 나라 내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자랑하네 주님의 목걸이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서로 축복하며 예배할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이치와 타협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도 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티 연합교회를 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보호에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한 믿음과 성령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시어 전도를 통한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보험으로 감사와 찬양의 암성이 주님 나라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민족의 맹절인 한가위 주석을 맞이하여 비록 목만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고향의 부모님 가족들 친지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가위의 능력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강구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애타게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오직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사전에 올려드리기 앞서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으로 왔습니다 저희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팀이고 오늘 IT연합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기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잠시 소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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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 루에 пр barn節이 hey sherry yearn에 pass 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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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Alelu야 오 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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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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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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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